태형이는 계획 있잖아 아, 있죠 태형이가 저보다도 훨씬 더 꼼꼼한 성격이라서 이게 앨범 만든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들어보면 알죠 그래, 얘는 저는 이제 지금 시작했지만 얘는 나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태형이는 한 3, 4년 하지 않았냐? 내 생각엔 내년 돼야 나올 것 같아 3년, 3년 아니 근데 너가 좋아한 곡 몇 개 있었는데 너가 한 것 중에 진짜 나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, 태형이가 그러니까 앨범을 트랙을 단계로 겹쳐봐서 이어서 들었을 때 안 어울리면 그냥 빼는 것 같아